현재 시각 7시 48분입니다.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우궁화 1945 여차입니다. 1945 여차 타는 곳 6번에서 진입되겠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. 5월 14일 41번째입니다. 41번째 시간입니다. 41번째 시간 타는 곳 6번에서 진입되겠습니다. 구급 49분에 일행으로 조성되는 순천의 무궁화 1945 여차 지입합니다. 한림정역의 마차 시간은 6시 34분 차입니다. 74, 73이네. 74, 73이네. 99년식입니다. 40분 차이 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